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오지호입니다. 제가 JTBC 드라마 한여들 이후로 오랜만에 JTBC 한끼주쇼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찾아뵙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번에 영화 질투의 역사라는 영화를 찍고 남규리 씨와 같이 이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소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저녁 한끼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저녁 학기 정이 있는 저녁 학기 꼭 하고 싶습니다.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함께 저녁 한끼 어떠신가요? 저녁 한끼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배우는 옹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끼줍쇼에 찾아온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오지호 선배님과 같이 찍은 영화 질투의 역사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행복한 한끼를 함께하기 위해서 한끼줍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한끼줍쇼 1회 망원동 편부터 제가 엄청난 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작품과 함께 좋은 파트너와 함께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한끼줍쇼에서 밥을 먹는다면 영화가 잘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들 집에서 맛있는 따뜻한 저녁 한끼 같이 할 수 있을까요?